네 저희 인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너비어스타 안녕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이렇게 예쁘게 시상식 꾸며주신 AAA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스타 뉴스 관계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옆에서 도와주시는 우리 남궁경 회장님 비롯한 우리 판타지올 식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헤어 메이크업 예쁘게 해주시는 우리 아우라 쌤들과 그리고 오버 마스 쌤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윤경 실장님 혜림 팀장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집에서 TV로 지켜보실 우리 가족분들 6명의 부모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인공인 우리 아로아 여러분들께 연말 따뜻하게 보내라고 상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 내년에도 열심히 달려가는 아스트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들도 아로아 여러분들께 한마디 하시죠 네 아로아 덕분에 저희가 아주 좋은 상을 받았는데요 진우 형 말대로 연말 더 따뜻하게 보내고 건강하게 보내라는 뜻에서 이 상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는 아스트로 될 테니까 아스트로의 하나뿐인 팬 아로아 고마워요 네 아로아 너무 고맙고 아까 얘기를 못했는데 항상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제가 표현은 잘 못하지만 항상 고마워하고 있는 우리 윤경 보보비미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로아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나씨 아 네 저희도 그 엄마 아빠 부모님 사랑합니다 고마워요 나와주셔서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maaf